안녕하세요. 지금 세계 100강 잘 하고 다닙니다. 오늘로써 유럽 강연 29회를 모두 마쳤습니다.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강연이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곳곳에 사시는 분들, 삶의 여완을 많이 들었습니다. 고국을 떠나서 낯설고 물설은 외국에서 그래도 뿌리 내리고 사는 우리 교민들을 볼 때 때로는 감동도 있고 때로는 눈물겨운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. 특히 최근에 세월호 침몰 사건을 한국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걸 보고 우리 교민들이 너무 가슴 아파하고 조국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.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외에 있는 교포들에게 다시는 이런 실망을 주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서 바른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떤 공동체적인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시기입니다. 이런 시기에는 유럽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. 사회복지제도라든지 지방자치제도라든지 또 질서와 안전을 중요시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유럽에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. 또 나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국경이 개반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같은 동족인데도 아직도 철조망이 가로로 놓인 분단의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. 아무튼 유럽 강연을 무사히 끝내고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. 미국에 가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의 애환을 또 그들의 희망을 자랑스러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에 영상 봐주시고 돌리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